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팬분들에게 백김치로 삼행시를 한 번 백김치로 삼행시를요? 저부터 해볼게요 백! 백만, 천만 억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김! 김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한 방울도 하나도 깜빡을 안 합니다 치! 난 루아이 밖에 없거든 치! 난 루아이 밖에 없거든 좋았어요 좋았어요? 네 기름인데 괜찮아요? 아니 아니야 악수 안 해주실까요?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백김치 생각 중이거든요 자 깍두기를 읽읍시다 깍두기요? 깍! 깍쟁이잖아요 또 제가 두! 두서 없이 말하는 거 같지만 백김치만큼 깍두기만큼 기! 기가 막힌 건 루아이죠 자 루아이 3행시 읽어드릴게요 네 100점이죠? 김, 김동완, 치 치사에 다 가졌어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그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김 김치가 왔어요 치명적인 김치 김장지의 백김치 요 저희가 이따가 3행시 올려주신 건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